배우 엄태웅의 부인 윤혜진이 딸과의 일상을 공개했다. 윤혜진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온아 엄마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다. 이제 얘랑 오네라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 윤혜진은 딸 엄지온 양과 과거 추억 속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. 특히 올해 11살 초등학교 5학년 인지온 양은 170cm인 윤혜진과 비슷한 키를 자랑해 놀라움을 안겼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온이 귀여워요. 지온이 키가 엄청 컸네요. 언니보다 지온이 키가 더 큰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갔었는데 옛날 생각나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. 한편 엄태웅과 윤혜진은 2013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딸 지온 양을 두고 있다. 엄태웅의 프로필 상 키는 181cm다. 윤은아의 딸 임기iff 임기i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